오늘도 변함없이 업무를 시작하는 의문의 해결사들 근데 그들은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더 완벽한 일상을 위하여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의 특징은 간단해요 간단하지만 누구나 할 수는 없죠 그만큼 완벽해야 하니까요 고신뢰 고밀도 대면적 고다층을 바탕으로 아니 저기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완벽한 하루를 만들고 있죠 반도체 기판 주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대체 어떤 주문이길래 어? 변신까지 했네요? 오케이 AI 반도체 기판 주문이다 준비됐나? 퀵라닝? 네! 준비됐습니다! 저들이 바로 반도체 고객들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반도체 기판들이었군요 제 한몸 바쳐 모든 반도체를 올바르게 풍겨는 저 비장함 하아 꽤나 감동적인데요? 아 아 아 들리나 오바? 들립니다! 아니 근데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AI 반도체들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신호의 속도가 너무 빨라 전달에 과부하가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임베딩 기술을 투입해서 두품을 기판 내부에 실장하여 전달 속도 높이겠습니다 전달 시 손실 최소화하도록 재료와 공법 기술도 도입하겠습니다 오바 확인했다 오바 우리 반도체 기판이 없으며 제 아무리 뛰어난 반도체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사람들의 일상이 불편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끝까지 임무 수행하길 바란다 오바 이게 무슨... 미스터 킹라닝? 미스터 킹라닝... 그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미스터 킹라닝! 라저데! 안정화 됐습니다! 그래 미스터 킹라닝!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야 반도체를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사람들의 일상도 하루도 더 완벽해질 수 있을 테니까 그래 그거면 된 거야 됐어 네 그래요 그럼 이쯤에서 설명 한번 갈까요? 응 여러 반도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장착하도록 평평하지만 넓게 대면적 아무리 복잡한 신호도 한치의 오차 없이 신속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고밀도 더 빠르고 정확한 신호 전달을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고다층 임베딩 그리고 그 어떤 가혹한 상황에서도 반도체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작동을 재현하는 고신뢰 이게 바로 저희 반도체 기판들이 반도체를 위해 일하는 방식이죠 반도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저희가 함께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 반도체도? 으흠 당연하죠 자율주행 자동차 반도체도? 그럼요 출동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네? 아니 무슨 아 예? 네? 네? 아 아 아 무슨 뜻일까요? 하이 빅스비 아 이게 무슨 뜻이야? 답변하기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어요 아이고 이런 빅스비도 잘 모르나 본데요 그래 이건 우주에서 온 거야 우주선 반도체에 들어갈 반도체 기판이었군요 우주에까지 소문이 난 걸까요? 어휴 대단한데요? 아니 나도 우주는 가려고 했지 했는데 아직은 아니야 우주가 아니라 대체 왜 나 사례도 없이 그렇게 결제하자면 어떡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진정하자고 그럼 도대체 누가 출동해야 할까요? 휴모노이드 반도체 기판? 아니면 메타버스 반도체 기판? 아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하던 대로 한다 나 방금 장난 아니었다 그저 반도체 고객들이 더 완벽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결코 이 반도체 기판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그곳이 우주라도 말이죠 이번 여행은 우리 팀에게 정말 멋진 기억이 될 것 같군요 아 근데 저희 팀 이름을 말씀 안 드렸군요 우리는 삼선전기 반도체 기판입니다 또한 완벽한 삼선전기 반도체 기판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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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